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래퍼 슬리피입니다. 무신사 아울렛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. 제가 드디어 무신사 모델이 됐습니다. 오늘 촬영한 옷들이 요즘에 진짜 잘 입고 다니는 스타일이에요. 제가 예전에는 좀 화려한 걸 좋아했었는데 요즘에는 모던 룩을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자주 입는 스타일이라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. 저는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무신사 아울렛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. 그래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입고 왔는데 좀 보여드릴까요? 아울렛 디텐도 다 무신 사랑해.